치즈 샌드위치 짠 팬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입 베어물면 치즈가 쭉 늘어나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치즈 샌드위치 짠! 나의 그 웃음이 익숙했던 너의 그 향기가 언제부터인지 낯설게 느껴져 맘이 붕 뜨네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아닐까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지 아닐까 않은데 널 좋아한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 눈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었던 말 내게 언제쯤 처음 할 수 있을까 문득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아닐까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지 아닐까 널 좋아한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아닐까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었던 말 내게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 칫도만 달 또만 닫도만 모두들 아시죠?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치즈의 팬메이드 라이브 재밌게 보셨나요?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미션을 좀 수행하고 댓글들을 쭉 읽으면서 잠시나마 여러분이랑 이렇게 곁에 약간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오래 못 봤지만 얼른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서 눈앞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의 치즈의 음악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나온 I Can Tell You Everything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치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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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